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돼 앞으로는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희망하는 장소에 물류단지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총량제 폐지로 경기 지역은 이전 29만 제곱미터의 공급 총량에서 228만 제곱미터 실수요 통과 면적을 확보하게 됩니다. 전자상거래를 수반하는 민간기업의 물류센터 건설이 용이해지는 겁니다. 일반 물류터미널에 일부 제조, 판매시설 입주가 허용됩니다. 다만 집화, 하역 등 고유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조, 판매시설 설치 면적은 전체 부지의 25% 이하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물류시설법 개정을 통해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